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사단, 재앙, 지옥권세를 꺾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사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과 재앙으로 정신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답을 줘야 할 교회마저도 언약을 놓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을 함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RTS와 RU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도 훈련이 되어지고 신학이 정립된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랩런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 교회들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흑암으로 덮여버린 세상 속에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전도와 선결의 대열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완전치 못하기에 사람말에 기기울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빛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여호와 니시의 언약을 잡고 행군하는 한마음교의 모든 성도들이 올 2020년에는 언약 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곳에서 해방되고 상한 것이 치유되어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을 영사가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삼천 제자가 세워지고 삼백 지교회가 세워져 삼십 개 나라 문이 열려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철 목사님과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에 생을 건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과 부모들의 기도로 태형압으로부터 어린 렘넌트들이 말씀이 그리 아닌 언약으로 심어져 기도가 체질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이슬 집중훈련을 통해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틀을 벗고 복음의 세틀을 갖추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기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간증자들을 통해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최송기사님 오셨어요? 아 아 이번에는 전혀 제가 예상을 못했었는데 우리 조원수 목사님 교회에 가족들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또 우리 최용수 성기사님 탄자니아에서 같이 왔어요 집중 내내 우리와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재작년, 작년 우리 계속 지금 탄자니아에 다녀온 이후에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마이클 씨는 지금 성기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지도를 받고 있고요 먼저 일주일 내내 한 3, 4일 우리 같이 있을 건데 여러분은 인사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오늘 먼저 간단히 인사하고 간단히 성기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 나오면 제가 인사 좀 할게 우리 최용석 성기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 미션의 최용석 comes we will greet him with a welcom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7년도에 우리 한마음교회 의료 순교 팀이 제 현장에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성교위원회 모든 중국 차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I give my thanks again here to my respected pastor 동클리 and all the members who came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간별 속에 팀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And within the time of very precise schedule the mission team came and after the left great answers took place 제가 이번에 여기 올 때에 한 서른다섯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In order for me to come to America it took me 35 minutes just for flight 오면서 우리 팀들이 킬리만자로에 올 때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비행기를 오래 타고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it was 35 hours and I realized to myself how difficult it would be for the one-man church mission team to come from Washington all the way to Tanzania Washington에 오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And as I was coming back I'm coming to D.C. I had my heart of gratitude for them 오늘 이동실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 깊이 올라갔습니다 And that gratitude was deeper within inside of me as I was able to have a quality time with Pastor I passed the lead today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Once again I truly give my thanks to you all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When I heard the history and the work of God throughout One Mind Church It really gave me thanks and opened my eyes and gave me challenges And once I came to church I realized that this church building is so beautiful and had a hope and a prayer that back in Africa we need this kind of church We have all the members here who were back at Kilimanjaro before as a mission trip member I remember the dedication that the mission team gave and the message that Pastor Lee gave to us Now I can confess that even though it was in a long term but although it was a very short term I can dare to say that it was unprecedented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work of God that took place ever since Africa was made That's why there were many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that's why that's why you guys left there were so many great work of God that took place but if I am to share everything we won't be able to finish it tonight The mos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answer that I can think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RU branch in Kilimanjaro So the history began through the RU for the accurate gospel and the biblical evangelism to be shared throughout Africa I can confess that the beginner of all this work was the One Mind Church After four semesters to the RU the seminary students and the pastors their spiritual flow have completely changed What's more important on top of that are the missionaries who were changed To a point where even I was amazed of the transition that took place in me Once I've changed the church changed and everything just came back to life Right now since I have a jet lag I was actually sleeping and I just got up So right now I'm not in a right mind When changes of two years took period and when the period of two years took place and when there's changes within the two years of period God actually opened the doors I can actually see I can actually see the doors and why I was in Africa and why I was in Africa is for a stone I think I was able to tell why my grandpa's name is in such manner And now you can't understand why my name is after that Yeah, that's what I'm saying Yeah, that's what I'm saying Yeah, that's what I'm saying And then you can see And then you can see 그래서 필립 지사님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원을 받게 하고 이디오피아를 보냈던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는 수년 동안 당연하게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이디오피아 내실을 꼭 찾아서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당신 복원 받고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와가지고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1차 합석도 못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말씀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스플 스톤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말 쓸모없는 돌 같은 이런 삶을 보냈는데 이야 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우리 62가지의 삶과 CBDIP 그리고 2, 3, 7 시대라는 이런 놀라운 완전한 이런 복음을 회복한 이런 흐름의 시대에 나를 하나님 보냈구나 아프리카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은 사실은 그 성교사님들이 전한 이런 복음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성교사님들이 뿌려놓은 이런 복음의 씨앗들이 사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올바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었구나 진짜 아프리카에는 필요한 이 진짜 올바른 복음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이 보여준 이런 성경적인 전도의 운동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흐름의 놀라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 성교 예정 속에 힘이 되어주시고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주신 팀이 우리 이동철 목사님과 한마음교회 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눈물이 되었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동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향한 성교를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기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 오셔서 헌신해 주셨던 헌신이 정말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오니까 전도사님의 성교 예정 속에 힘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앉아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여기 오니까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전부 다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도 영어로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것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워싱턴을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아프리카 같고 우리 집 같고 그래요 I mean although I haven't been to the Washington DC but this feels like my backyard or my home 다니면서 뭐 지금 한국 음식만 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지금 시대에 로마 지금 워싱턴에 왔는데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and the first meal I had when I came to Washington DC was the Korean meal so I was kind of confused whether I'm in DC or Korea so I'm really and I'm kind of sleepy so I'm really confused at this moment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지금 아프리카는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맞고 있습니다 right now there's new changes taking place in Africa 특히 한마음교회에서 파송해 준 우리 Dr. Simpson, 선교사 참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오신 분이다 and I realized that missionary Dr. Simpson who were commissioned through Roman church he is such an amazing and precious man 키리만자로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하셨죠 he lived in 키리만자로 for like a year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우신지 몰라요 and his heart was so passionate just to share the gospel to the people 그래서 이분은 바로 그냥 마사이를 보더만은 이 마사이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자기는 마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and once he saw the region of Maasai he was so in love with it so he just decided to go straight to Maasai and he declared to me I have to save 10,000 people in Maasai and he just went in there Maasai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거든요 and Maasai isn't just a regular region and told him you shouldn't go there I try so hard to stop him to go and not to go but he was prepared to encounter and meet with the elite societies in 키리만자로 and at the same time he was able to approach easily to the people in the lower part of the society and he was so prepared and he was so good at him and he was so fast and adapting to everything that he nothing was needed for him and I was able to see how God opened the door in the island of Zanzibar In the perspective of the gospel the island of Zanzibar is a very important region or the island So when people came from Aram to Africa the island Zanzibar was like the mediator One of the most beautiful islands in the world also But the 99% of the population are Islamic And when we gave worship there people actually stoned at us It is the complete neglection of the gospel there But I was able to see that that is also the city where God has really prepared to do the evangelism in Aram And right now Dr. Simms is working as a professor in the hospital also in the schools and I can actually see the doors to be opened So what we did, we actually formed the mission team like One Mind Church and we went to the island We also visited the apartment that Dr. Simms stayed But it wasn't the time schedule for us to actually visit the clinic But I realized that God wants Dr. Simms to give the gospel in the region that he stays In my heart, I had these unfortunate thoughts inside of me That I really thought to myself, we need disciples who can really do this Zanzibar evangelism with Dr. Simms We need more ministers in this field And with this yearning heart, for like a year I actually traveled together with the mission teams And I keep visiting the region and now I have conviction And I realized that this year through the message of challenging answer I must receive the answer of sending a missionary from my mission field to the region Before I came here, I actually called Dr. Simms and they actually said to me that he's enjoying the greatest time of happiness in his life And I was able to understand because I know this guy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true spiritual challenge so we need your prayer for that There must be a local regional church as Dr. Simms has come to the center of it Dr. Simms is in Zanzibar Anglican church Right now, Dr. Simms goes to the Anglican church in Zanzibar Island So, if the message is coming to me, I'm reading the message from the internet And when I asked him, are you able to get into the flow of the message? And he said through the internet, he is able to do that You know that listening to the actual message, but listening to the message through the live or internet is completely different And even Pastor Liu said it And this is funny when we say it, but people say that when they listen to messages through lives or through the internet And they said they don't receive the enough monument of the mobilization of the angel But now when we talk about the Anglican church, it is the monumental church that used to capture Africans as a slave And they said that 400 years ago, their ancestors were captured as slaves And when they came to America, now I'm finally able to come back here again in my hometown And I was able to see the heart of Dr. Simms that he wished to spend his rest of his life giving the gospel to the region that he is supposed to belong now I was able to feel the greatness of God's message through his life I'm so thankful for you to send Dr. Simms to Africa So now may you pray 24 hours for him Because he is such a precious man To be honest, I just, I was sleeping before I came here I'm right now feeling myself of Galatians chapter 2 verse 20 If I have more time later, then I'll probably get more pictures and some powerpoints and some slides for you to give you more information Once again, I give all my thanks to the family of all my church Now pass, Lee will come We still have a lot of time with him We still have a lot of time with him We still have a lot of time with him, so we will actually listen to more and have greater fellowship later on He has two sons and both of them are actually studying America And maybe soon enough, they will have to go back to Africa to help his father I believe he's one of his sons is here, can you raise him? And now let's greet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Let us begin the word of God in book of Exodus chapter 17 Let us read it one by one Let us read it one by one Let us read it one by two Let us read it one by one Do not go back to the heart Let us read the heart with the soul Amen 우리 올해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가 이 삼천 제자 또 삼백 지교회 또 삼십 나라 계속 우리가 우리 교회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원단 메시지에서 바로 이 삼천 제자에 관한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 목사님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고 이삼 치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의 삼십 나라가 다 찬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히 봐야 되지만 주로 이제 중남미가 말은 똑같지만 나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또 어디냐면 그런 나라가 또 어디냐면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거든요 영어를 쓰는 나라들 대부분 이제 스와일려를 쓰고 있고 프랑스어 쓰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어 쓰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어 쓰는 나라도 있고 그래도 아까 몇 나라라고 그랬죠 아프리카 57개국 중남미 33개국 조금 이번에 우리 우리 성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번에 우리 닥터스 믿는 곳에 다시 한번 목회자 훈련과 전도 캠프만을 위해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 갔다 왔던 콜롬비아 역시도 목회자 훈련을 놓고 지금 올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작년에 갔다 왔던 동유럽도 목회자 훈련을 놓고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올해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일단 다음주에 우리 허영석 목사가 저를 대신해서 멕시코로 들어가서 목회자 훈련을 한번 하고 올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좀 집중하게 하셨던 그 사역들 거기서 온 우리가 누리는 응답 증거들을 다 좀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집중했던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세 가지 우리 사역에 집중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좀 집중했고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우울증 여러가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군데 문을 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 군데 문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니까 내일 내가 지금 DC 몇 분들하고 미팅을 가지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렘넌드 사역이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제 렘넌 사역에서 그냥 렘넌트를 넘어서 특히 우리는 이 TCK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RCA에 점점점 우리 다민족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놀라더라도 맨날 한국사람만 모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다민족 자녀들이 많으냐고 다 보니까 거의 우리 TCK들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더 좀 집중해서 강화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대학지교회 교수위원으로 이제 이번에 박사 마친 우리 이바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저 조지타운 대학교에 뭔가 중요한 시스템을 세워놔야 되겠다 그거를 준비하고 해서 DC에서 우리 청년 단합법을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바가 지금 박사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금 교수위원으로 지금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오래 안에 목사님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워싱턴 주변의 대학에 뭐 다른데 있겠냐 조지타운, 조지워싱턴 하나님이 문 여시면 끝나는 것 이바 told me that she wants that she needs to stay within DC region so I told him it'll be either 조지타운 or 조지워싱턴 유니버시티 우리 닥터 심이 가있는 잔지바라 섬에 사립 의과대학이죠 사립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강사로도 뛰고 이제는 월급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한 대학의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학에서 중요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because people who work and study in the university they're the ones preparing for the future 특히 의대 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especially students who study in the medical fields 또 우리 군성교회 and on top of that we have the military field 아마 우리 교회만큼 현역군인들이 많은 기회도 없을 거예요 I don't think there's not a lot of church that has more active duty members 모두 싹 맹는더라 거의 전부 장교예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서 계속 정말 24시 기도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군에서 정말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내야 돼요 we have to find important disciples within the field of military in the future 군인들은 크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병들이나 장교들 보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군인을 들어가면 장학금 주지 다 주지 하니까 이게 가능한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there's a lot of people or children who have no money but want to study so that's why they decided to go military 그리고 실제로 또 전쟁터를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정신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on some of them they have to actually go to the battlefield so that's why they're facing a lot of psychological issues 군에서 치유도 찾아내야 되고 서밋도 찾아내야 돼요 military field is a place where we have to find the ministry of healing and the summit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올해 군성교도 순회사약할 겁니다 and you have to perceive in those matters and we're going to do the military visitation field next ministry is the multi-cultural it's the multi-ethnic ministry and I found out that there are some students who are already in RU and there are some church members who wants to have the RU class online I almost made a full 100% decision in my heart we have to renew the Remnant University in Virginia again 지금 워싱턴 캠퍼스 그러니까 Remnant University in Virginia 이 학교는 이 버지니아 주정부에 연방정부에 다 등록되어 있는 학교예요 No, Remnant University in Virginia 캠퍼스 is actually a recognized 캠퍼스 throughout the federal and the government 번교에다 다 보내놨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다민족이라 and I was actually thinking in these many matters but the problem are the multicultural kids 다민족들이 거기 가서 살기가 어려워요 It is not easy for the Spanish member or any other multicultural member to actually go to LA 폴 같은 아이들은 이제 아예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지 않겠나 I mean, for Paul he's actually living in LA so it is a different story so I thought to myself that we have to open a 캠퍼스 here 이번 학교에 벌써 강사들 여러 사람들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한 3, 4일 집중하고 가도록 And once they come here they will just give full focus of 2 or 4 years of training And these are important areas that we find in multicultural ministry 지금 그 탄제니아도 RU가 들어가고 나서 지금 막 계속 뭐 캐서에 들어가서 사역자들 훈련을 시키니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Right now there's great changes taking place in Africa because a lot of mission and pastors are changing through RU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With this ministry we have to receive realistic answers 그래서 지금 올해 이 출애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And with these we are to share the word of God 그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사건이 뭡니까 What are the three big incidents that took place in the Old Testament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했거든요 400 years of slavery in Egypt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올바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 못하니까 그 후대들이 400년 노예를 When people were not able to pass down the correct gospel, the covenant after Joseph died then they just became slaves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시켜서 어디로 보낸 겁니까 지금 When God freed them where did He send? 광야로 보낸 겁니다 To the desert, the wasteland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출애국께서 지금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And the book of Exodus talks about the life of the desert throughout the Bible 광야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에요 인생이 광야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은 어때요? 이겁니다 가난 가난이 가야 될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이 애굽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예요 이 과거 문제에 잡혀있지 말아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해답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이거 잡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절대 해답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끝내신 과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지나온 날의 상처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신 과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골롯에서 1장 13절부터 14절 흑암의 나라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moved 여기서 빠져나왔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짓눌려 살 인생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색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 결론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빠져나왔는데 계속 속아요 어느 때 보면 내가 가요 불신자 수준으로 또 살고 있어요 분명히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다시 이리로 못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지난 과거 사단의 열두 가지 틀에 있었다 우리 개인의 상처 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들 또 세상의 사단 문화들 전부 열두 가지 사단의 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너무 억울해야 해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잡혀있었대요 그리고 또 불신자를 바라볼 때도 이 눈으로 봐야 해요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의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못 살리는 거예요 사탄하게 당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에 당한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정말로 그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고 그들이 가진 영적 문제는요 이거 스프리셜 프로그램 이거는 절대로 그들의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만들 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 열게 만들어 놓고 오직 그리스도 손을 예를 들어서 의료 종교를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서 육신적인 치료를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심어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짧은 시간에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기 전에 계속 현장의 흑암을 꺾고 before we go we already fight the darkness there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훈련시켜 가잖아요 또 가서도 계속 흑암을 꺾고 기도합니다 저는 늘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가서 작은 일을 하죠 돌아와서 우리 개인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but the works that God shows to that field and our life as you come back will be tremendous 우리 팀들이 움직일 때 그렇게 훈련해 가죠 저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서는 성도들 훈련이야 that is why as I go and do my training there it is also the training for the members who follow me 이번에는 우리 조목사님이 우리 초대교에 열일곤 명 열여섯 명 같이 왔어요 다 중요한 분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목회자인 사역서에 같이 하면서 같이 지금 훈련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지혜를 흑암 꺾으려고 왔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다라방 전체를 통해서 전 세계 그런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일한 절대적인 답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Why? Because we possess the unique absolute answer Christ 자,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Now, we came out but where is the final destination?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아닙니까? Of course, Canaan is a place where God has prepared 그냥 미래 아닙니다 This is not just a regular future 하나님이 prepared by God It is future prepared by God 하나님이 준비한 해답 It is the answer, solution prepared by God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And the future prepared by God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뭡니까? What is the future that prepared by God? 사실 이걸 6월절 We actually call this day the Passover And the face of the tabernacle which we must enjoy in the desert What is the thing that we must really enjoy within the desert? It is the absolute power 성령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렇죠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Once you enjoy the mystery of the power then you are able to enjoy the future that God has prepared 간단히 얘기하면 세 가지 미래예요 영원한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영원한 미래를 주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영원한 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Even if I just live for today I am perceiving and hoping for the eternity of God We cannot do everything as we live in this world We have individual missions given from God 그걸 다 이루고 갈 수도 없어요 And we cannot fulfill it 100% before we go Paul, he said I have finished the race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한 영광의 그 멸류관 바라보고 간다 And now I perceive the eternal reward the glory that God has prepared for me 그랬으면 좋겠는데 I hope that is the case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But that may not be the case You look back to yourself and think What have I ever done? What have I ever achieved?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붙잡고 한 그 작은 일들 But even the small works that you did under the gospel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To God it is the eternal blessing It is the eternal reward and glory And that is what God wants us to perceive as we go Second, what is the future? 하나님이 준비한 후대 The posterity which God has prepared 그렇죠 Right What was the thing that Moses was really good at? He raised Joshua and Caleb He raised Joshua and Caleb They were not Moses' biological children But only when these two remnants rose as a as a remnant age And on top of that the third disciples The thir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disciples were with them Moses He couldn't go into Canaan He died before Canaan I think that he had a heartache He was He had a heartache because of that For 40 years he led the Israelites in the wasteland the desert In all terms He can actually visualize the remnant day right in front of him He can actually see the remnant day The remnant age For such a long time we cried out for the remnant movement in order for us to actually see the remnant age And we continue to see the rise of the remnant age If possible take care of your health so you can actually see the remnant age before you go Especially our first generation And you are to go all in as you perceive the age of the remnant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가난이 살기를 하는 겁니다 You have to save Canaan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It is the field that God has prepared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There are disciples whom God has prepared 거기에 누가 있었던 겁니다 And who were within that disciples 거기에 기생나비 있었던 겁니다 There was the prostitute Rahab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까 In people's perspective they cannot ever understand that she was actually in the genealogy of Jesus In the Bible she was described as a prostitute who sells her body But through her descendants David was born And the Gibeans They used humanism to survive before the Israelites 하나님 그들을 여우소가 그들을 받은 거예요 Joshua accepted the tribe 절대로 일곱 가난 족속 중에 간산 한 민족인데 이 희위 족속이라고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는 들이라 And they were among the seven tribes who conquered the land of Canaan and they were never to be accepted before the Israelites But they were willing to receive the gospel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People persecute the church 그렇게 난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And some people say I will never believe in God There is no such thing as God 오만 소리 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버렸어 People who reject God so much one day He's willing to do God before God I mean that is God's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That's God's predestination That's God's predestination 열 왕도 돌아오는 Even the kings will come back to you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넌 안 돼 그럴 순 없잖아 I mean it's God who sends them to you but who are you to reject them 하나님이 계속 준비한 현장의 제자들이라 You have to continue to find the disciples prepared in the field 우리 그거 하다가 이제 가야 돼 That is the mission we must fulfill as we go back But the problem is 지금 오늘 나의 삶이 the problem is in between my life today 광야 the desert 갈등이 있어요 conflicts that you see 끊임없이 문제 계속되고 있어요 endless problems 그렇죠 모자른 건 너무 많아요 there's so many things that are lacking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life problem that haunts you to fail moment by moment is waiting 어떻게 할 겁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분명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but one thing clear that this is today which God has permitted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답 this is the answer that God has given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 that God has permitted and the future that God has permitted 그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and in between it is today which God has permitted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죠 only throughout God's permission we are able to leave today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시면 자다가도 가는 거예요 if God wants to take you away He can take you during midnight 오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뭐가 탁 떴어 and as I was coming here I just got this notification to the internet and someone actually wrote this uploaded this article and the article was the reason why people have this sudden death and I actually copied it down I actually wrote the memo because some people are just perfectly healthy but all of a sudden they die and there are many reasons and most of them are from the heart attacks that's why of course diet is one of the problems a lot of them are related to heart problems and one of the main things that really indicate that is stress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you're living in a world that you're bound to receive endless stress but God only says one thing for that reason he sent the Bible that is why he sent the Holy Spirit so Romans 5 verse 1 what is it? 하나님 누리라는 거예요 enjoy God in other words enjoy the gospel God came to us in the image of the Son and He is Christ so what did he say in Romans 5 verse 1 are we truly delivered in Christ and are we the children of God then we are to enjoy the peace together that is from Him and Romans 5 verse 1 is a really great interpretation of the translation of the word of enjoyment in the end this is the mystery of prayer I really pray that you'll be able to enjoy and restore the enjoyment of deep prayer with God there are at least five types of prayer first is the prayer of the worship the time you are worshiping God is a time of prayer here it's not a time it's not a time for you to just listen to the lecture of a pastor and also as we're having intensive training I hope you'll be able to go to intensive prayer so what does it mean for us to enjoy Christ enjoy the God's book let me talk about at least three areas first is to enjoy the covenant given from Him it is God's covenant God's covenant everything was given to us already through the covenant He has given us what we must hold on to and we are to seek out what God has given to us through the message these are given things as you read the Bible by yourself you are to find the things given by God you receive comfort from there you receive strength from there right? and with that you are to change your mentality because for such a long time that we were living with this life mentality and we know it so well Satan can never bring us back to the past he can never fail us but he can't deceive us he knows so well where each area is he knows so well the weakness and the area that he has to be deceived he knows to which scar that he must attack for us to go into dismay and despair he knows it so well right?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that is why we have to hold on to the covenant and change our thoughts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을 인프린트하는 게 각인식인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this is the reason why imprinting the word of God is the covenant is important because in the end what is imprinted in our thoughts are acted out 베드로 전서 5장 7절 광야 가는 길에 어떤 문제 다시 와도 상관없어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 주께서 너희를 책임질 거라고 한국말에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할 거다 영어는 He will take care of it 책임진다는 단어예요 진짜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해라 네가 해방받은 자다 쉬지 말 기도해라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뭔가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도 바뀌어 응답이 될 거니까 그것도 바뀌어 증거가 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각인시키니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메세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이게 각인되고 뿌리까지 내린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차원 같고는 안 돼 계속 은혜 받으면서 각인시켜요 그래서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힘만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괜찮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그게 결국은 예배거든요 관약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 성막 안에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 중심으로 바라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다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아론의 쌍란 지팡이 만나 그 안에 다 집어넣기 하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언약 붙잡으면 내가 다 책임진다 God is telling you entrust in me as you hold on to the covenant everything will be done 네 성막을 짓게 해요 늘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에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잠시 머무르잖아요 행군에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머무르면 성막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움직이는 곳이니까 텐트라 텐트 이동식 멈추면요 열두 지파가 이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둘러싼 거에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거기서 나의 힘을 얻어라요 여러분요 이들이 움직이게 될 때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딱 가라는 신호구나 그 신호 받고 움직여요 and that is a signal to move and with that signal they are to choose the directions 예배에서 힘 없고 예배에서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요 죽도록 가놓고 헛된 길이 될 수 있어요 in other word if you do not receive power in worship then what you have the direction that you go to is a direction of disaster 죽도록 가놓고 헛된 길이 되면 안되잖아요 I mean you go to the best but the destination is doomed and it's meaningless so what's going to happen 또요 가다가 무슨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doesn't matter what kind of problem they may be a hindrance to you why? because in the end you have the power 여러분요 이런 공예배도 중요하고요 our public worship is important 영국사님 더 강좌 개인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 but what pastor Liu also said you have to give a private worship personal worship you need a time to worship personally to God 아니 잔송 부르고 혼자서 아무 나이인데 그거 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만이나 붙잡고 하나님과 일대일 예배하는 시간 order you won't be able to have a Bible and sing hymns but at least have a time to hold on to the word of God 정식으로 예배해보라니까요 try that 영국사님이 뭐 가정 예배 드려라 pastor Liu said have family worship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집에서 나 혼자 드리는 예배요 having a family worship in your home is important but what is even more important is for you to have a personal worship with God 그게 내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it could be in your workplace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you have to gain power 이 영적인 힘만 얻으면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as long as you have the power evangelism will take place naturally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내게 오는 겁니다 and when you are prepared spiritually God will send His prepared people 내가 빛을 갖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why? because when you have the light people in the darkness will react to that and come to you 마치 자석과 같아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뭔가가 끌려오는 거거든요 it's like the magnetic force when you have the power you're able to drag people and you're able to draw them because you have the spiritual power 그런 겁니다 that is the principle 세 번째는요 and third 싸워라 영적 싸움 you are to fight the spiritual battle is spiritual warfare 영적 싸움이라 spiritual warfare 그게 지난주 요한이 씁니다 and that is you have an issue of this week's message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그분과 함께 싸우는 싸움 and now the spiritual battle is a spiritual warfare it's a battle you fight together with God 요한이 씁니다 so that is why 요한이 씁니다 가서 요수아 세대 청년 세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조슈아's generation the young man's generation went and fought the battle 그게 영적 훈련이었죠 그렇게 청년들을 앞에 렘던 세대를 앞에 나와서 싸우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받쳐서 손을 들고 you make the young adult generation 렘던 to fight front line and for the first generation the elderly generation Aaron Moses for them to praise and support in prayer 렘던트 제대로 키우려면 가장 큰 것이 기도 배경이에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I was born in a non-believer family and I wasn't jealous of anything 돈도 안 부러웠어요 I wasn't even jealous of money 돈 많은 사람 보면 별로 우습게 봤어요 when I see people with a lot of money I actually looked down on them 또 뭐 이렇게 세상 권세 별로 안 부러웠어요 I wasn't even jealous of the authorities the power of the position of the world but one thing that I was really jealous or envious about I went to seminary and I saw students and some of the students were from the family of the pastors 기도하는 장로님의 가정에서 중요한 누가 와서 얘기를 듣나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장로님의 가정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다른 거 못 도와줘도 된다니까요 렌넌트 하나님이 직접 키워요 내게 돈 있으면 돈 쓰시고 여러분의 전문성 있으면 전문성으로 인턴십 도와주고 이것도 저것도 없어 없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직접 또 오시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손만 드는데 여우수가 이겨요 이제 손을 내리니까 여우수가 져요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딱 정신 차린 거예요 눈치를 챈 거지 주혜종의 손이 내려오면 끝나는 거구나 주혜종이 힘 빠지면 끝나는 거구나 목사 힘 빠지면 끝나요 여러분 저는 목사 힘 빠지고 목사 시험 들고 해봐요 그리고 딱 옆에서 부교육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론은 부교육자예요 손 받친 거예요 지금은 많은 훌은 중직자들이라 손 받친 거예요 나는 우리 지금 조 목사님하고 같이 온 저 팀들이 자기 다른 목사에서 엄청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거기서도 기도하겠지만 대구에서도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뭡니까 이미 승계했다 이거예요 제후기 17장 15절 제후기 17장 15절 게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사단이 어마한 짓을 다하지마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한다 왜 승리하냐 그리스도께서 직접 같이 싸우실 것이죠 여러분 그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고린론서 15장 25절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할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20절에는 그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복종할 것이죠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거를 뭘로 누려요 계속 기도로 누리라요 아멘 올해 여러분이 그런 강단의 흐름이 참 처진 거 여러분 잘 보면서 정말 2, 3, 7을 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2, 3, 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중 훈련은 정말로 여러분의 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성으로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 우리 특히 청년들 중직자들 특히 우리 다민족들 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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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저에게 정말로 만배연권을 더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쓰셨겠지만 이 한마음교회가 정말로 미국 보금화하고 세계보금화교회에 맞다면 다른 힘을 주실 거예요 저도 강사를 다녀봐서 알아요 정말 그 교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할 때 나도 모르는 메시지가 쏟아지나요 우리 강사 우리 조은수 목사님 기도하겠어요 함께 온 우리 귀한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전 성도들이 이번에 중요한 집중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체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내 안에 우리 교회와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응답을 누려는 시간들이 되게 하세요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언약 붙잡고 이번에 하나님 2020년 하나님 제1,2,4,4 시대의 응답과 함께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깃발을 들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통해 계속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자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번 집중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 한마음교회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워싱턴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2,3,7을 살리는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약이 더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전환점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다민족들과 TCK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한밤께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뒤에 하나님께 준비한 그 시간을 향해서 새로운 준비의 시간에 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세우신 강사목사님에게 만배용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행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의감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으시고 주의의 능력이 역사들이 증거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제 1, 2, 3 아르티세의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한 마음께 23년을 넘어서 2, 3, 7을 향한 실제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희들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집중훈련은 늘 해왔던 그런 훈련을 넘어서 정말로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 개의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저에게 만배융권을 더하옵소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시오 함께 통해하기 위해서 온 모든 같은 성도들에게도 세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로마와 미국의 한가운데 이 워싱턴의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해방하는 모든 감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케 하시오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현장으로 나간 모든 주의 백성들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승리할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번에 함께 집중사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온 우리 초대교회의 귀한 우리 사역자들 위해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우리 채용성 목사님 귀한 가정에 또 탄자니아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